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이 시간 누가 보금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본문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로세의 법대로, 로세의 법대로 또 정결 예식의 날이 차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로 열면 올라갈 때 있어요. 율법의, 23절에 있죠. 주의 율법의 선바, 율법의 초태생, 청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특히 초태생, 첫 폐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부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식으로,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부한 자라 하기로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니. 아기를 죽게 드렸다. 주의 율법대로, 로세의 법대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메시지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시는 산비둘기 한 쌈,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할 원래 어린 양을 드려야 해요. 혹은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로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 또 가난했다니고, 예수님 집안이 예수님은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말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어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도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할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오는 만큼 우리 인생을 사랑하라고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요셉과, 어머니,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한 재물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가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많이 헌금한다 해서 받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정성을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마음, 사람들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가 시몬과 안나처럼 해서 오늘 메시지를 드렸는데 오늘 여기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목자들이 천사의 개시를 받고 알고 위에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을 아련하러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런 일이 있고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정결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런 정결 예식을 하고 있을 예수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예수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도 있고 또 요셉의 열두 아들 중에 열두 집화가 왔는데 시몬 집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이없다 했어요. 경관하다 했어요. 그 멋진 사람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목사들은 자기들 일에 열심을 했어요. 하나예요. 자기들 일을 열심히 교복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개시해 주니까 천사의 개시를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신등차별로 사람 따지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귀족이라고 명문가라고 명품 인생이라고 만나주고 하위 인생이라고 안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비행한 거리에서 그냥 머냥 입에 푸지도 못해서 겨우 남의 집에 도덕질을 하고 그러는 사람도 매심하면 예수님을 만나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관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주신다고 산만에 나와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시보뇨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방탕하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다. 마약의 노름에 또 여자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지고 엉뚱한 우상충배에 빠지고 엉뚱한 측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의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의로운 사고 경건한 삶이 제때 정인인 시간에 기도하고 정인인 시간에 예배드리고 정인인 시간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정인인 시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고 이게 의롭고 경건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로마 시민 지배받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 세금을 많이 뜯어가고 젊은 사람 잘한 사람 잡아가서 잡아가고 젊은 이쁜 여자도 데리고 가고 한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것이 엄청 힘들고 괴로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안수해 주실 때에요. 전능자의 위로의 손수로만이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위로의 손수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수로만이 우리 인생을 닦아줄 수 있어요. 옛날에 김물은 목장이 우리 분유소 의상 참관하고 사람들이 많이 시기고 왜 흑재군부에서 분유소 의상 하냐 왜 누구가 교계신호를 맞는지 막 지랄하고 뭐하나 하고 멸시할 때에요. 김물은 목장이 모시니까 와주셨어요. 그 기사를 적을 때 제가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능하이시 전능자의 위로의 손수로만이 우리 인생을 눈물을 닦을 수 있다고요. 그 김물은 목장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창 목사님 54세 지금 살아계신 54세밖에 안되고 벌써 돌아가신지 몇 년 됐어요. 그 이창 목사님이 순복음 출신인데요. 자기 교회 처음으로 건축하고 김물은 목사님 집회 때 우리 그 장소를 빌려줬어요. 서울산 순복음교회 이창 목사님 제가 그때 입관 예배도 또 하관 예배도 장례절차에 가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글을 적었는데 얼마 전에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애잔하더라고요. 그런 순간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이 끝나니까 젊은 날에 부른받은 게 있어 사역이 끝났다 이거예요. 나이에 많아서 하나님 불러주실 때도 있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던 아들 14일밖에 덜 살았습니다. 2주밖에 못 살았는데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죄악으로 잉태된 자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가 안 죽고 다윗이 기도대로 그 아이가 안 죽고 살아났다면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우리아에 우리아 남편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적진에 보내가지고 제일 적진에 앞에 보내가지고 밀지를 몰래 보내가지고 그것도 우리아 장군의 손에 들려가 제일 적진 한가운데 보내가지고 장맞아가지고 화살 맞아 죽게 하고 다윗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예요. 그 지금 그 남편 그렇게 멋진 남편이 있는데 바람나가지고 다윗하고 바람나가지고 낳은 아들 그 사람이 저 사람 아니냐고 저 왕자 아니냐고 그러면 일평생 살아갈 때에 얼마나 죄책감을 실어달라고 자기가 죄신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거 아니잖아요. 잘못한게는 아버지 다윗과 바스바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 있었는데 14일만에 데려가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윗 왕의 정실부인처럼 됐지만 정실부인의 인정받기 어려운 이 바세바와 도구로 나는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압살롬 왕자처럼 멋진 왕자들이 있는데 다 물리치고 솔로몬이 왕 될 때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얼마나 갱창하고 하나님께 지혜로구하고 활력은 우상 준비 다 하고 그랬지만 전부 지혜로운 왕이 되고 부여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고 지혜로운 왕이 되고 다윗이 큰 다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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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갈 만큼 그의 펼쳐갈 만큼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에루살렘의 시몬오라는 사람은 어휘롭고 경건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에요. 로마를 물리치며 유대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나라 없이 떠들었잖아요. 그걸 열심히 나라 찾는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선 소양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떠들었다고 1948년 우리나라 일제시민 집에서 벗어나고 독립하고 나라 세울 때 이스라엘 대통령이 나라 세울 때 그때 정국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이 무슨 목사님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는데 지금은 국회가 얼마나 개판되고 경판되어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는 예수님이에요. 로마를 해방시켜달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탄핵한다면 대통령 취임한다면 얼마 안되고 탄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다면 재미이 열려가지고 좌파들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인데 대통령이 지금 출범한 데 얼마 안되고 고수는 대리지긴다고 고수 대통령은 윤승열 대통령이 대리지긴다고 총불집회도 5만명 총불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바람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좌파들이 하도 지랄하니까 우파들이 나서가지고 광화문에서 맞대용 집회를 안 합니까? 그 광화문 집회를 보수집회 또 보수단체 좌파단체 맨날 집회하니까 경찰력이 거기에 다 투입되는데 어떻게 참사를 해서 바로바로 개최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그 사람들도 말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조심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할로윈 축제 하나님께서 우상춘별에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영속을 분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안됐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탐광에서 열심히 일하던 광부중에 이분들은 희한하게 기적기적의 생활을 일으켰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물론 할로윈 축제 같다고 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참석했다고 다 참사 당하면 안 되겠지만 희생을 죽은 걸로 또 탐해간도 누가 죽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걸 왜 탐해간다고 또 촛불 지폐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촛불을 들어야지 촛불은 자기를 태워서 남을 희생하는 것인데 너무 정치가 혼란하니까 나라가 갤판이다 이 말입니다. 잘한 사람들이 나라를 갤판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표를 받아가지고 기독권을 늘려야 되니까 표받으면 또 뭔가 자리 만들고 관리연난체 자리 만들고 자리 주고 좌파들은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표를 준 사람들한테 자리를 엄청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뭐 북경에 서버 캠프도 있어 보고 뭐 한 6개월은 아니고 4, 5개월에 거의 있었는데 보수는요 잘 챙겨주지 못해요. 사실 저는 보수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보수는 잘 못 챙겨줘요. 결심 일해도 은신해도 그 4시 10분에 4시 10분에 유튜브 하는 사람도 보수는 안 챙겨준다고 하잖아요. 지략만 더 많이 안 돼요. 댓글에 왜 지금 그러고 보수가 자꾸 분열하니까 띠띠한 좌파들도 좌파들이 저렇게 나를 나라의 덕산을 정치적인 이게 좀 의롭고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항상 동행했는데 성령님이 동행하면 의로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거루관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라 하시고 어디를 가는 걸 막으시고 9.11 미국의 9.11 이탈과 일어난 적이 20년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장로님하고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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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저기 세계의 가장 큰 빌딩 그게 총재예요. 그게 총재인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이 이돈 목사님 장무님 이름이 뭐예요? 이용돈 장무님? 이용돈 장무님? 이용돈 피니? 오늘 뭐지? 석유가 희한하게 까고 9.11 탈에 살아만 쓸 어떤 장무님인가 보니 왜냐? 자기가 꼭 참석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가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의 회의에 그러는데 갑자기 공항에 비밀 타고 가는데 설사가 도저히 너무 심해가 설사가 너무 심하니까 기저귀 찰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캔설됐어요. 그랬는데 그 9.11 탈에 참사나가지고 그 몇 년 전에 김은 목사님 보덩교에 김은 목사님 보덩교에 와서 집회를 하고 갔거든요. 수년 동안 시간이 안 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이 한 70조는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신 얼마나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간등을 보면 언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요. 죽으면서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 험한 꼴을 안당하고 피한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로 그 이 여르스라엘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격동을 시킵니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위성과 불법이 판치는 인도인들 그런 삶이었잖아요. 백성들은 살아가는게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인데 어이로운 삶 경건한 삶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하느님 앞에 바로 쏘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위로는 메시아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예수 없으면 힘든 거예요. 예수 있으면 예수님의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면 오답을 찌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정답이 인생이 돼요. 명품이 인생이 돼요. 물론 자축오도를 하고 구사일성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파로랑장의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결론은 천국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승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는 이 사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하느님께 메시지를 받는데 성령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 메시야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론부분 받은다가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 거예요. 기론부분 받았다. 왕이 기론부분 받고 제사당이 기론부분 받고 그 다음에 예언자가 기론부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 완전한 예언자 완전한 제사당이에요. 완전한 메시야 구세주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론부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구세주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나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죽을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창사당하는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이라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구별할 줄 알려면 그루한 삶이 되려면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 하나님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루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기를 의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다고 나온 거예요. 마침 그의 그거에 부모가 주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 있는 Ondoro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해플링이 일어나요. 위약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시몬이 예수님과 안고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과 안을 수 있는 사람 얼마 없었어요. 이 시몬은 나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게 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개시를 받았거든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가 이 예수님과 안고 성경에서 예수님과 안고 주제요. 주제라는 것은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인데 주제라는 것은 대주제라 하면 완전 전령자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걱정칭이다. 이래 보면 되고요. 주제요. 이제도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종이로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이로 하면서 경수님을 자기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어이롭고 경험하고 어이롭고 경험하고서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목회에 따라서 말은 종이로 하지만 얼마나 돈 자랑하고 얼마나 명예 자랑하고 얼마나 학벌 자랑하고 얼마나 자기 단체 자기 기관만 대단하죠. 자기 기관 자기 단체 대단한 줄 아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국동방송에 어떤 권사님이었어요. 배를 잘 생겨요. 그러는데 우리 상관 내부한테 신앙송을 했어요. 왠일 위금윈 목사 저를 불러요. 극동방송 행사 때 아니 우리가 지금 신문사 사장이고 신문사 편집장인데 극동방송이 그러니까 저는 우상이 되질 않아요. 그럼 하창단이에요. 극동방송 극동방송이 왜 교회의 목사 전도사 신문의 대표 발행인 편집장을 꼬라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본사님이 어이롭지 못한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극동방송이 우상이 되거든요. 아니 굿뉴스 울산 신문 편집장이라니까요. 거기 글에 제가 지금 극동방송 합장가 글 적어놓은 거 있어요. 이 편에서 보면 기사 다 나와요. 옛날에 종이 심어야 되네요. 그 우상이라고요. 저 가서 취재일을 받았어요. 그 밥 한 걸음 못 먹어서 거기 가서 쿠폰 받아서 밥 먹는 거예요. 그 권사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재예요. 탈북민 단체 우상 숭배하는 거 왜 저기도 단체가 대단한 줄 아닐까. 하나님 당서요. 탈북민 단체 그 사람의 사역을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통일소망성교회 상무 총장님이 다내 그대에 감사로 오시라. 다른 것들을 같이 보라고 말입니다. 같이 평등하게 다른 단체들 교회 위에 국동방송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위에 신태서를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위에 신학교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명화교육주로 예수님 7교회 나타났 때 교회에 나타났잖아요. 호양성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사람들에게 연약을 섞어서 예언을 하게 하셨고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신학에는 교회 교회 위에 엄청 많아요. 어떤 성교단체가 인특법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인특법에 빠진 어떤 목사님은 통신으로만 신학한 주제에 주제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통신으로 신학한 주제맞아요. 일반 대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반 신학교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규 과정도 안 그렇잖아요. 제가 좀 우스러워 우리 잘 든든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화자! 이거 기자인데 교회에 내주셔서 인특법을 전해야지. 목사님 말씀 메시지 다 다 썩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특법 우상수배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합신에서는 인특법 2단으로 규정했잖아요. 고신에 대해서 교류군지 합동 옛날에 교류군지 왜냐? 자꾸 교회에 예배시간에 모이는거죠. 토요일 밤 꼴딱 세서 자기들 집회하는 주를 어떻게 교회에 가서 복사 원신해? 옛날에 아메이 맨 처음에 왔을 때도 이렇게 다단계 할 때도 다단계 빠진 사람 꼭 예배시간에 모이거든요. 뭐 다단계 하지 말아야 되는 교회에서 그래서 인특법이 저는 2단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어떤 해외 선교 많이 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해성 목사님하고 합동 출신인데 율비교회 출신 대구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오신 후에 이름도 걸어놓으셨고 논서실장 또 우리 울산에도 비성 커뮤니티 교회 집회도 하고 가시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해외 선교를 많이 하십니다. 해외 선교를 많이 하십니다. 인특법 2단으로까지 규정할 수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함으로 우상순배하는 단체로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게 안타깝다. 이 말인데 어울려야죠. 좋아하러 가야죠. 좋은 사람은 좋아하러 없다는 말이에요. 좋은 단체는 좋아하러 없다는 말이에요. 나만 알면 나쁜 사람 되잖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귀몬 목사님이 언어의 마술사처럼 언어의 연검술사처럼 글을 그렇게 지고 얼마나 표현명이 좋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나만 아는 사람 나만 아는 단체 나만 아는 단체 나만 아는 단체 내 단체가 최고다. 우상순배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바리세인 서기관 다 지잘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지잘했다 했어요. 자기가 자기 눈치된다고 지파로 자기 빵을 자기 손말로 자기 빵을 자기 빵을 떼는 사람을 바리세인으로 했잖아요. 예수는 뭐라 했잖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 거루한 척하고 기도하고 거루한 예를 들은 사람 자기들만 기도한 척하고 멋지게 폼 잡고 어디 있고 보다 뻥이라 버렸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독동방송이나 cts나 신학교나 교회 말고 교회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고하는 양분들 많잖아요. 예수 이름을 행할 때에 나보다 남을 낫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참 아쉬워요. 왜 사람들은 아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런 마음을 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이런 단체들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안했지만 저 현장은 군중수 울산 10년 하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지젤이 몰갖고 수말리 실어주고 울산에도 검은빵 어떤 분이 단체 이사다는데 그게 우리 입구 이건 목사님 그 입구 어떻게 안 빠지고 다녔어요. 코로나 되기 전까지 원래 목사님은 또 원래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가서 몇십만원 심문에 한 번 싣자 해도 그 돈은 아빠서 50만원 해도 심문에 못 짓는데 심문에 몇 백만원 30만원 그거 한 번 받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해줍니다. 그건 무슨 이사단 가격이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기도하진 않지만 절대 자기라고 안 먹을 수는 어떤 자기들 단체를 엄청 섬겼잖아요. 그건 이사당 해대했잖아요. 그건 돈쓸하고 이사당 아닙니까? 우리 심문에도 이사당 있었지만 결국 그분이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한 열 군데 넘는 단체 이름을 그니까 우리한테 50만원 한 게 제가 500만원으로 얘기지만 흡족하진 않아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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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에 대한 이름을 걸어놓으시면 돼요. 그거는 또 그분 실력이 그래서 돈이 많아서 이런 그런 것들 50만원이면 신문 찍는 비용이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요. 한 달에 한 500만원 들여 사례비도 안 받고 7만원 못하면 저는 신문을 37번 찍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이 신문이라는 사람은 성령님이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계시를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많이 놓아주시는 나이 많아서 죽어야 되는데 어 이러다 병들여 죽겠다 언제 계시가 응하였고 언제 하나님 예언하심 언제 하나님 메시지 주신 구세대로 보인다는 왕성 언제 이럴줄까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이제는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 죽을 때가 됐는지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는다 이발이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구세주를 자기가 안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힘도 없었는지도 겨우 안했는지도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 예수님을 위허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주의 구원이 예수님이 만민 앞에 예배하신 그리고 모든 백성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어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운문을 그래야 되겠네 만민에게 예배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님 이방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서민의식에서 자기들만 복음을 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한 은혜를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것 우리 지금 코리아 한국은 유대인들 서민의식 가진 유대인들을 비하면 유대인들 빼고 전부 다 유럽이나 나미나 국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한국이나 전부 다 이방이잖아요 그 이방의 빛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빛이 유대인들의 빛이죠 유대인들의 빛이 이방의 빛이고 멋진 표현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만민에게 예배하셨고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군맞아요 다행이로서 군맞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예언하죠 예수님 때문에 칸이 마음을 지르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고 고난당하면서 사람들이 침뱉음 당하면서 모욕 당하면서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회가 해서 비방 받는 표적이 된다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흥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들어 나는 예수님이 표적된다고 읽는데 칸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리는다고 하는데 심무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심무원을 기문하고 울려온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다 성령의 괴시를 받고 나이 많은 듯 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 36절 이하로 보면 또 아셀지파 바오넬의 딸을 안다 라는 사람 이 분은 선지자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여러 사람의 심무원이 나이 많고 아셀지파 바오넬의 딸을 안다 이 분은 나이 많고 이 여자분은 선지자예요 더불하슨 여자 선지자예요 남편과 결혼하고 7년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갈 수 있어요 아마 병들어 죽었던지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 과후가 됐어요 84세가 됐어요 근데 날마다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 성전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아서 주야로 검식해서 아침에도 검식 저녁에도 검식 수시로 검식하는 거예요 검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검식기도가 쉽지는 않잖아요 주야로 계속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야로 검식하여서 기도하니까 이 성기분이 뭐 돈들으려고 돈도 없고 밥을 해서 자네들 기를 하려고 남편은 없지 자기 자신을 몸으로 데리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헌신은 헌신은 자기 몸을 데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이죠 온전한 헌신이죠 마침 이 분이 남편과 7년동안 사고 계속 검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나라 민족이 왜 있어 기도하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있어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왜 있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로마 사람들도 고마들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마침 이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신혼처럼 마침 이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성량은 죄 있는 자 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재산이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파산 났을 때 그 파산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구도 났을 때 구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구도 안 났다 하는 거 그게 성량이에요 돈을 대신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를 잡혀갔을 때 성량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포로를 잡혀갔을 때 돌아오는 거 이거 성량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량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예수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성량을 성량을 한다는 것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가두려고 들어가 본동네에 나사렘의 성량을 여성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 40절에 보면 예수님 아기가 자라면 강화해주고 지혜가 충만하네 아는 은혜가 그에 의해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 성량 충만한 사람 성량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거이로운 사람 경관한 사람 또 예루살렘의 여기 반효에 다한 나라를 여기다 일생을 주야로 검식하면서 뭐 검식을 반복되시나 하면서 성대로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는 엄청 쉬워요 그렇지만 또 엄청 어려워요 예배당은 천지에 대한민국 예배당이 한 6만개 목회자로 수신만명 장문들하고 성량이 천만명 예수님 소식 듣기 얼마든지 방송에 TV만 틀면 기독교 채널이 5개만 나와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글 사진 천지잖아요 예수님 믿기 너무나 쉬워요 그러면 예수를 못 믿는거에요 예수를 믿고 권받아야되는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탕광에 일하다가 탕광에 일하다가 갇혀버리고 굳이 못 받으면 죽잖아요 이 때문에 하락인축제 친구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세계음식문화축제 거기에 얼마전에 음식문화축제 끝나고 할로윈축제 기간인데 강남에도 홍도에도 어디에서 죽을지도 모르는거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거에요 인도에도 얇은 가느다란 다리에 줄이 매여있는데 발판도 약하고 140명 들어가는데 수백명 들어가서 물에 빠져가는데 나라에서도 관리를 잘해야되지만 안전규정을 잘해야되는것도 있지만 정말 조심해 우리 인생은 수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거에요 언제 죽을지 적시모래도 콧받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각선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데 돌다리도 두들겨보라고 두들겨보고 견뎌라고 말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방비하고 준비하고 불 난다고 소망서에서 집중마다 가게마다 소화기를 갖다 놓고 소화기 있으면 좋죠 근데 불 난다고 온갖 준비가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나가면 어떻게 막아요 강보두면 어떻게 막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구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그것이 가장 좋아요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다 믿으면 안됩니다 예수 믿으시니까 꼭 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되잖아요 예수 믿고 불행하면 안되잖아요 예수 믿고 끝이 안좋으면 안되잖아요 잘못한거 있으면 회개하고 시금이라도 돌이키고 예수님 십자가를 주고 있을 때 강도가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 중앙에 있고 왼쪽에도 강도가 있고 왼쪽에도 십자가 있고 오른쪽에도 십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연처에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아요 로마는요 십자가 형벌을 자기들 강약한 통치수단을 삼아서 사람들이 벌벌 터니고 죄를 잘 안 지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4행대처럼 4행대 보다 더 심하죠 엄청난 고통이고 모멸감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는데 예수님 한쪽편의 강도는 막 예수님 용하고 네가 부수해 주는데 너를 권하고 우리도 권하라 그러는데 막 예수님께 십이 거는거에요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 십자가 못받고 죽어가면서 그런데 한쪽편의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그 천국 가셨을때 하느님 나라 가셨을때 당신의 나라 가셨을때 저를 생각하실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예수님 죽어가는 순간을 권 받았잖아요 지금 빨리 예수를 믿으시고 꼭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잘 믿으시고 그런 여러분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